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계 합격을 책임지는 방문각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박해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4월 개강을 했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문장 고쳐쓰기 문제로 전부 다 기출에 나왔었던 것이죠.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정부가 교육과정을 개정한 것은 모든 한자 사용을 없애고자 한 의도였다. 여러분 모든 한자에 사용을 없앤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없앤다라는 건 어떤 문물이라든지 아니면 물건 같은 것들을 없앤다고 하는데요. 사용이라는 거를 없앤다는 건 의미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모든 한자 사용을 지향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사용을 없애다라는 부분이 어색해요. 자 두번째 행복의 조건으로서 조건의 행복의 조건 자격으로서 자 물질적 기반 이외의 사랑 원만한 인과관계들이 여러분 앞에 거시다로 시작한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죠? 간결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거시다를 너무 남용해서도 안 돼요. 만약에 여기 자 필요하다는 것이다 말고 만약에 거시다를 넣고 싶으면 자 행복의 조건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앞에 명사로 시작하는 그런 주어가 있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앞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적절한 건 3번인데요. 날씨가 시원해지니 역시 책이 잘 읽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책이 읽히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가 시원해지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정답 3번 그 학생이 말도 없이 벌써 여러분 갖는 모양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는 쓰는 표현인데 이 표현 자체가 틀렸습니다. 벌써 간 모양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간 모양이다로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건 정답 3번 시재를 잘못 쓴 거예요. 4번은 자 2번 미출친 부분이 기억에 예 해당이 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자 기억 전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굉장히 힘이 센 접사를 찾으면 되는 건데요. 자 1번 돈보기를 돌같이 하라 자 여러분 여기 돈이 보기 주격조사 넣게 되면 이상한데 주격조사 다음에는 목적격조사를 넣어보라 그랬죠. 돈을 보다 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해요. 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뒤에 호응하는 아이가 동사입니다. 자 그러니 보기는 동사가 되겠어요. 자 그럼 동사 어간에 어미 명사형 어미가 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전미사라고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 요게 용언 이라면 얘가 동사라 그랬죠. 어간 뒤에 붙는 것은 접사가 아니라 어미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어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정이들다 라고 했을 때 정은 명사인데요. 정답다는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얘는 품사를 바꾸는 전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 말고도 답, 롭, 스럽은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아이죠. 그래서 정의들다의 정답다. 꽃 명사인데 꽃답다. 이러면 형용사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참 거짓할 때 참 참답다는 또 형용사가 되니까요. 답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명예는 명사지만 명예롭다는 또 형용사가 됩니다. 신비는 명사지만 신비롭다는 또 형용사가 되니까 얘네들 전부 다 같은 계열이에요. 복이 많다의 복은 명사지만 복스럽다 하게 되면 형용사죠. 얘네들은 바로 명사를 형용사로 바꿔주는 굉장히 힘이 센 접사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벽아 크다. 여러분 벽아 크다 여기 요 아이가 바로 전미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얻을 넣어보라 그랬죠. 얻은 과거형 어미로 과거형 어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뒤에 있는 기가 마찬가지로 비슷한 어미라는 의미죠. 자 비가 크, 벽아 크 플러스 얻. 자 어 앞에 의 탈락됩니다. 벽아 과거에 컸기에는 안 좋은 날씨이다 말 됩니다. 그쵸? 그래서 벽아 자라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자 요것은 바로 동사 어간 뒤에 요 어미가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어쨌든간 얘랑 똑같은 경우에요. 어미에 해당이 됩니다. 그곳은 낚시질하기에 적합한 자리였다라고 하는데 낚시노명사 낚시질도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 품사를 바꾸지 않는 그냥 힘이 없는 전미사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정답은 바로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밑줄 친 부분이 기역 니은을 충족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자 기역은 동사 파생 접사죠. 그러면 동사 파생 동사로 아예 바꿔버리는 힘이 센 접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사 파생 접사는 지배적 접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예 품사를 동사로 바꿔버리는 아이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일찍이 여러분 여기서의 일찍은 부사인데 일찍이도 부사거든. 그러니 얘는 지배적 접사라고도 볼 수가 없고 동사 파생 접사라고 볼 수 없어요. 자 정답은 2번 합격 기준을 낮추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여러분 일단 이 낮다를 한번 볼게요. 자 낮다는 낮는다가 안되지 형용사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히리기 우구 추 으키 익히 에 이히리기 우구 추 추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 추는 사동 전미사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형용사 어간에 추 라는 사동 전미사가 붙어서 다 필요 없고 아까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앞에 목적어가 호응이 되는 아이는 무조건 동사다라고 얘기했어요. 낮다는 형용사지만 목적어와 부합이 되는 목적어와 호응이 된 아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낮추다 자 이 추가 붙어서 동사가 된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그의 말에 나도 멋쩍게 웃고 말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멋쩍다 자 요것도 이제 동사라고 볼 수 없지 멋쩍다 자체가 뭐야 멋쩍 는다가 아니잖아 형용사죠. 동사 파생이 되려면은 사실 동사가 되어야 되는데 동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꽃답다인데 아까 나왔잖아 꽃답에 플러스 니은 들어가니까 자음 충돌돼서 으가 같이 나타나게 되면 자 비읍이 비읍 불규칙에 의해서 우로 교체되고 으랑 우 중에 으가 약하죠. 그러니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꽃다운이 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 꽃다운 자체가 뭐예요. 꽃답다잖아. 형용사인데 동사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동사 파생 겹사가 되려면 얘가 동사가 되어야 되는데 꽃답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더라. 자 그래서 요거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다음을 고려할 때 단어 형성 방식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군말은 쓸데없는의 의미를 더해주는 접두사 군에서 온 거죠. 군말 쓸데없는 말 그 다음에 풋은 바로 잊지 않는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고요. 짓도 마구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접두사입니다. 접사 뒤에 요렇게 자 어근이 오게 되는 경우 접사 플러스 어근 혹은 어근 플러스 접사는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파생어인데요. 고무와 신은 두 개 다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과 어근이기 때문에 합성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기역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접사와 결합하기 전에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달라진 것을 고르는 것이고 자 니은 문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배열 방식으로 만들어진 비통사 적합성어도 있다 라고 얘기 나오는데 절대로 이렇게 풀지 마시라 그랬죠? 자 1번 요거 보고 2번 이거 보고 기역니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자 세로로 제가 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세로로 안 풀어도 너무 좋았다? 왜냐면 1번이 정답이야. 이거는 그냥 가로로 풀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였긴 했어요. 굳이 보이는데 이걸 못 찾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접사와 결합하기 전에 어근의 품사 슬기 명사죠? 하지만 슬기롭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로비라는 접사가 붙어서 슬기롭다라는 파생어를 만들게 되는데 자 어근 접사하면 파생어잖아. 근데 슬기는 명사지만 슬기롭다는 뭐예요? 바로 품사 달라지죠? 형용사가 되는 것이니까 기억 맞고요. 그 다음 이 비통사 적합성어야 고가 있었어야 됐는데 생략된 거니까 요거 비정신적인 파생어죠? 어간 뒤엔 무조건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간 뒤에 어미가 없으니까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생각보다 쉽게 나왔네. 보통은 1번에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머지도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가봅니다. 선무당의 선인데 여러분 얘를 파생어 즉 접조사로 보더라도 품사 그대로야. 무당도 명사. 선무당도 명사니까 자 기억처럼 품사가 달라지는 아이가 아니고요. 얘는 맞다. 공부는 명사지만 공부하다는 뭐가 됩니까? 동사가 되죠? 얘는 살아남았어. 먹다는 동사지만 먹이는 또 명사가 되죠. 그럼 요거는 명사로 바꿔버리는 접사니까 얘는 동사로 바꿔버리는 접사니까 품사를 바꾸게 하는 접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나머지도 보겠다는 거예요. 늦은 잠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야 됐던 게 생략된 거죠? 자 그럼 이것도 비통사적 합성어. 하지만 힘이 들다는 아니에요. 조사가 생략되는 건 원래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통사적 합성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부사가 뒤에 있는 용언 수식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얘 통사 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모두 적절한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번이에요. 자 형태소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매우 무서워 하는데요. 사실 형태소 문제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고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2022 지방책 7급에서 나오고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형태소 잘 못한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0순위도 아니고 출조포도 아니에요. 자 그래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의미만 있으면 문법적 의미도 형태소로 나눕니다. 고양의 그 다음에 돌 자 실질적 의미 있죠? 아 실질적 의미는 없어도 연결해 문법적 역할하니까 나눠줍니다. 자 O 뒤에 니은 관형사형 어미 자 날 밤 돌아온 날의 밤이라는 거니까 요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형태소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맞고요. 자 의존 형태소 3개 아닙니다. 여러분 의존 형태소에는 용언의 어간까지도 포함이 돼요. 자 일단 얘 의존적이지 자 요것도 의존적이잖아. 어간은 반드시 뒤에 어미가 붙어야 되는데 어간만 나와있기 때문에 자 요것은 어간 어간은 의존 형태소다. 실질적 의미가 있어도 의존 형태소 얘 의존적이죠? 얘도 의존적이에요. 어미랑 같이 붙어야 되니까 어미는 당연히 의존적이겠지. 여러분 그러면 의존 형태소가 3개가 아니라 자 5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2번 자립 형태소의 개수는 자 고양 자립적이지 날도 자립적 그 다음 밤도 자립적이니까 자 얘네들 전부 다 명사잖아요. 명사 3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립 형태소 봤고요. 실질 형태소의 개수 자 일단 명사는 무조건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했고 그 다음에 돌다 여러분 돌다 실질적 의미 있고요. 오다도 실질적 의미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의 개수 5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2번 자 7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송순의 면항정가라는 요런 자연친화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순이 이제 정자에서 자연과 같이 친화하면서 노래를 부른 그런 가사 작품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요거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어본 문제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선택지를 보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왜? 4개 중에 3개가 정답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특히 이렇게 못 알아 듣겠는 고전 음문의 경우 자 1번부터 4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훨씬 크다라는 거니까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1번 대꾸법을 사용해서 자연을 즐기느라 분주한 화자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자 여러분 대꾸법이라는 것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되 짝지어져서 반복이 돼야 돼요. 짝수로 반복이 되어야 되는데 자 비슷한 문장 구조의 경우에는 조사와 어미가 반복되는 거 이게 이제 비슷한 문장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바로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이 없다. 인간 속세 자 여러분 이거는 휴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속세 더러운 속세야. 더러운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여유가 없다. 이 여유가 없다라는 건 좋은 거야. 자연을 즐기느라 여유가 없는 건가 좋은 거예요. 이것도 보려고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하고 바람도 켜려고 하고 달도 맞으려고 하고 다 뭐예요? 자연이랑 논일겠다 이런 말이죠. 자 조사가 반복되고 어미가 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짝지어져서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짝지어져서 반복된 채로 자연을 즐기는 뭔가 바쁨, 분주함을 나타내는 거니까 맞다고 볼 수 있어요. 밤이란 언제 죽고 고기란 언제 낚을 것인가 십이, 십이는 양반 집에 출입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십이란 누가 닫으며 진고치란 즉 고치 떨어진 것은 누가 쓸겠는가 굉장히 잘 자연친화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침이 바쁘거니 나쁘거니 나조해라 슬프겠는가 싫겠는가 이런 의미죠. 싫지 않다는 거야. 오늘이 부족하거니 내일이라 유여하겠는가 여러분 유여를 바꿔서 해봐. 여유가 있겠는가죠. 즉 오늘도 여유가 없고 내일도 봐봐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는가라는 건 서리법은 반대로 해석이잖아. 그럼 내일도 여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즉 자연을 즐길 때 너무너무 할 게 많아서 굉장히 바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번 자 1번은 맞죠. 대구법을 사용해서 자연 비슷한 문장구조가 짝지어져서 반복이 됐고 자 분주한 화자의 생활을 모사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서리적 표현 아까 방금 있었죠.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자연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 서리적 표현은 의문문을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부분에 나오지 여러분 여기 맨 앞 맨 뒤에도 나오잖아. 해볼까? 근심이라 있으며 싫음이나 붙어시라 자 여러분 이거 바꿔봐. 근심이라 있겠는가 이거니까 근심이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즉 자연에서 근심 없이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바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만족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화자는 자연을 함께 즐기는 사이인 벗과 술을 통해 취흥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왜 그러냐면 봐봐 술이 있거니 벗이라 없을소냐 자 여러분 여기 또 서리법이 쓰여있죠? 서리법은 반대로 해석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술이 익어가거니 벗이라도 없겠느냐 이거니까 벗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4번도 옳은 선택지가 됩니다. 자 함께 즐기는 사이 벗이 있다라고 했고요. 또 술을 먹는다라고 했으니까 추흥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이 문제는 소거법으로 가져야 돼. 의인화된 자연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보다도요. 자 바로바로 지울 수 있는 것들을 지우게 되면 정답은 3번입니다. 어디에도 의인화된 자연물이 없고요. 감정이입의 대상도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의도는 바로 이거예요. 자 의인화된 자연물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지울 수 있는 것들을 소거해서 마지막 남은 아이를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8번이에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 이제 이 문제에서 정답은 적절한 거죠. 1번입니다. 나는 전쟁에 나가 휘파람만으로 적을 쉽게 물리치며 김시습의 투왕을 받아 냈다. 바로 이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내가 기를 도두어 입술 벌리고 한 번 휘파람을 불었더니 적은 용기를 잃었고 두 번 불었더니 만명의 기병이 바로 북쪽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적정 김시습이 투왕 투왕이라는 걸 항복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9번이에요. 다음 중 한자성어의 뜻이 잘못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정답은 이제 백골난망이 되겠습니다. 자 백골난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은혜가 너무 치우쳐져서 너무 사무쳐서 그 은혜에 너무 간복을 해서 자 하얀 뼈에 백골난망 자 하얀 뼈에 새겨져서 잊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뼈가 시리도록 추움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혜선쌤이 정말 안 될 것 같은 친구를 이제 9골을 정말 잘하게 만들어서 합격시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백골난망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은혜가 있어서 제 뼈에 새길 정도로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은혜가 라고 할 때 백골난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못된 거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번 배가절연 이거 이제 한자의 왕도에 있었었고 불편부당이라는 거 자 편 불편 치우친 편견의 편자야 치우치지 않고 무리당자야 무리를 이루지 않는 것으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공무원이 가져야 할 자세가 되겠죠? 자 아마도 이제 3번은 처음 봤을 거야. 음덕 자 음덕 이제 양보로 한번 가볼 건데 덕을 쌓게 되면 볕에 드러나서 그 덕이 갚아지게 된다. 즉 아무도 모르게 음지에서 덕을 쌓으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덕을 쌓으면 언젠가는 볕에 떠오르는 것처럼 이제 요 갚아지게 된다라는 거 자신의 덕이 갚아져서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옳은 선택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이제 3번입니다. 미진하다 라고 했을 때 요 미자가 만미자에요. 여기 입구자 보이죠? 맛을 보는 게 입이기 때문에 입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것은 다 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와야 돼서 만미자가 아니라 아닐미자가 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보도입니다. 감사합니다.